너 내놀이 한 번만 더 뛰어봐. 그때는 너 정말 죽어. 나 진짜 씨. 세상에 몸도 못 가늘 정도로. 이게 무슨 일이야. 아빠. 앞뒤 상황 들어보지도 않고 왜 그래요? 저 형이 누나 안 만나준다 그래서 누나가 저 형한테 매일 애걸복걸 했단 말이에요. 너희 누나가 그럴 리가 없어. 아이가 누구 딸인데. 어디서 가민처럼 뽀떼 없는 자식이 들러붙어서. 아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. 이 나쁜 자식. 너도 저런 자식한테 함부로 형이라고 하지마. 아영이 어때? 자네. 나가자. 아영이 들어오는 거 봤어? 봤어. 그 청소반장 아들놈하고 술을 마신 것 같더라. 뭐? 그 자식은 멀쩡한데 아영이만 고조망태가 돼서 엎어오고 있었어. 내가 얼마나 누지 뒤집히던지. 그래서 그 애 때리기라도 한 거야? 네 맞아요. 세상에 미화 반장님이 얼마나 놀라실까.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사람을 그렇게 패면 어떡해. 자식 교육 그렇게 시킬 거야? 무조건 저 자식이 잘못한 거야. 여기까지 얻고 온 거 보면 몰라. 진짜 말도 안 돼. 많이 때리던? 네 코피가 나고 그 형 완전 죽 사발이 됐어요. 세상에.